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어떤 세금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그럼 우리는 취득세를 배울 때는 뭐다? 뭐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했을 때는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임차권 취득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서 영수증을 받죠? 등기서류에 첨부한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것은 뭐다? 취득세다. 그럼 취득세는 항상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이다. 여섯 글자로 뭐라고 배웠나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내 것.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취득세,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변천사. 그래서 프린트 1번에, 1번에 숫자 잘 봐요. 2010년 12월 말까지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2010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납부했다? 취득세.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 칠 때는 따로 무슨 세금을 납부했다? 등록세. 그리고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따로 등록세. 각종 면허를 취득하죠? 각종 면허를 취득하면 뭐를 따로 납부한다? 면허세.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뭐가 있어? 면허세.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면허를 취득하죠? 면허세를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이 면허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분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영광에 합격을 해서 면허세를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0년까지는 따로따로 가서 했다.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러다가 11년 1월. 11년이야, 11년. 10일 하면 일이 두 개잖아. 무슨 데이가 생각난다? 빼빼로 데이. 11월, 11일. 11년부터는 세금의 이름을 통합합니다. 복잡하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배우는 거죠?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세목이 등록 면허세로. 그럼 과거에는 뭐다? 등록세 따로 등록 면허세 따로따로 내다가 세목을 통합시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납부까지, 등록 면허세 납부까지가 세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그럼 이해 위주로 가야죠? 우리가 신축하잖아요. 건물을 직접 지어.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취득세 납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그럼 신축했다. 그럼 과거에는 세부담률이 취득세는 2%야. 등록세는 세부담이 법에 의해서 0.8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했다고요. 10년까지.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를 낸다? 2.8. 왜 이렇게 통합이 됐을까요?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잖아. 그럼 2%만 내는 거야. 2%만.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팔아먹을 때. 그럼 0.8%가 늦게 들어오잖아. 늦게 들어오니까 11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2.8%를 합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를 과세한다? 2.8%. 그래서 우리는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잖아. 등기를 안 하더라도 아까 61년에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이유는 뭐다? 0.8%를 빨리 걷기 위해서 통합시켰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것. 면허 합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되고 면허세는 부동산과 관련이었으므로 출제 제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등록 면허세를 배울 때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배운다.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출제가 안 되니까 안 배워요. 단, 등록 면허세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과거의 등록세와 과거의 면허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뭐다? 취득세로 간다고요. 이렇게 취득세. 1번 프린트.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딱 그림 보면 뭐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화살표 뭐다? 등록 면허세 납부. 두 번째 화살표는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 취득. 면허 취득을 합쳐서 11년 1월 이부터는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취득세. 변천사를 기억하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의 성격 및 특징이 나왔네요. 취득세. 취득세는 어떨 때 낸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뭐다? 사실상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사실상 취득은 뭐를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뭐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2.8%를 납부한다.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기 등록 불문한다. 허가 여부 불문한다. 적법 여부 불문한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합쳐서 신축 같은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적혀있지만 그럼 뭐를 사실상 취득해야 되느냐. 법에 열거된 거. 열거주의라 그럽니다.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물은 14개다. 뒤에서 배워요. 소유권을 취득하되 전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물 14개. 뒤에서 배워요. 그리고 유형으로 취득하든 무형으로 취득하든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뒤에서 다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배웠잖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는 원칙이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신고 납부를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돼. 밑에 며칠이 지켜있다. 60일.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일 때는 뭐다. 잔금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어디에다 신고 납부한다. 항상 소재지. 소재지에다 신고 납부해요. 그럼 소재지에다 신고 납부하면 누가 사용한다. 특별시, 광력시, 도지사가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특광도세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죠. 그럼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스스로 알아서 60일 이내에 과세권자에게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우리들에게 뭐를 줄까요. 납부서를 줘.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갖고 알아들었나요. 은행 가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 그럼 은행은 세금을 받아서 어디로 보내준다. 취득세는 지자체, 소재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소재지로 보내주면 누가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 특별시 지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지역에서는 광역시장, 도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특광도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인 총론 파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이제 나중에 총론 파트 배워요. 구체적으로. 오늘은 흐름만 좀 보라고요. 그리고 밑에 항상 우리가 다섯 개. 다섯 개죠. 항상 세금은 뭐와 뭘로 나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그래서 세 번 문제를 풀 때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럼 국세는 뭐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국가.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는 국세라 그래요. 그럼 다섯 개를 국세, 지방세로 구분해야죠. 소득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입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서 걷어갈까요? 세무서. 이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는 어디에다 신고납부한다. 세무서의 신고납부. 종부세도 매년 세무서. 중앙정부예요. 국세청.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벌한다. 국세. 국세. 그래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 넓게는 국세청. 관련된 세금은 국세다. 그 다음 지방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뭐가 있다? 재산세. 그런데 이 세 가지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세 가지는 국세라 그러면 하는데 지방세. 그럼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뭐다? 지방세입니다. 그럼 딱 봐요. 세금을 누가 많이 걷어갈까요? 심의 논리에 따라 권한이 많은 자. 국가가 많이 걷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 그래서 덜 나오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 그럼 전체 세금을 보면 해마다 다르지만 약 8대 이하. 전체 세금의 80%는 국가가 걷어가. 20%는 지자체가 걷어가. 그래서 항상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전체 세금에서 약 20%밖에 못 걷어가니까. 그럼 느낌으로 가. 5개 딱 봤을 때 소독세 많이 걷어가잖아. 양도 소독세, 종합소독세 많이 걷어가. 1년 단위로. 그리고 종합소독세도 많이 나오잖아. 종합소독세. 종합소독세가 아니라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부자들에게 걷잖아. 이 소독세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양도소독세, 종합소독세 많이 내죠 세금.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부자들에게 많이 걷어가.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이 두 가지에 비해서 덜 들어와 세금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1번.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지자체. 지자체. 소재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2번에 보면 특광도세야. 그래서 취득세를 은행에 납부하면 소재지예요. 납세지가.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소재지고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납세지. 납세지 주소지에 납부하는 거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로 사용하려면 어디로 세금이 들어가야 돼? 소재지. 그래서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리고 3번은 취득세는 뭐다? 직접세라 그래. 직접세가 뭐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 그래.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담세자. 그래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갑돌이야. 세금을 부담하는 자. 부담자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담세자. 갑이야.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자가 일치되는 세금을 직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직접 부담하고 내가 일정 기간 안에 직접 납부한다고요. 내가 부담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대부분의 직접세다. 간접세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한다. 그리고 4번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보통세라 그래. 그럼 보통세가 뭐다? 세금을 걷잖아. 지자체에서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보통세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를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으면 조례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죠.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통세라 그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그래. 그건 나중에 아세요. 그 다음 5번은 독립세다. 옆에 적어요. 독립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줄여서 본세. 그래서 독립세는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독립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5개는 다 독립세야.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어간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합쳐서 걷어가잖아요.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걷어가니까 독립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자,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유통세라 그래. 자, 부동산세법이 뭐예요? 취득 관련된 조세, 보유 관련된 조세, 양도 관련된 조세가 부동산세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세법용어로 유통세라 그래요. 이전받고 이전시키고. 그래서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는 이전받고 양도세는 이전시키죠? 유통세, 유통과세라 그래. 그리고 매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보유세라 그래.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취득세는 보유세라 그러면 안 돼요. 유통세라 찍혀있잖아요. 찍혀있죠? 자, 그다음 행위세. 자, 7번.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법률 행위가 일어났다 그래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법률 행위가 일어났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행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하자고요. 하나 건너뛰고 뭐가 있다? 물세. 그래서 취득세는 뭐라 그런다? 물세. 인세라 그러면 돼요. 물세는 뭐다? 물건별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깁니다. 그리고 물세와 같이 가는 게 인세라는 게 있어요. 인세는 뭐다?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게 인세야.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다.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이유는 61일 내에 거들려고. 그래서 여러 개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개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요. 오늘 땅을 사고 땅이란 물건을 보고 세금을 매겨. 다음 달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따로 매긴다. 그 다음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물세. 왜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법에서 며칠 이내에 세금을 걷게 돼 있어. 60일. 합산하면 1년 걸려. 그럼 인세는 뭐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과세하는 거야. 소유자별로. 소득이 여러 개 있다. 합산합니다. 재산이 여러 개 있다. 합산.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은 인세. 취득세는 물세라 그래야 돼요.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자, 그럼 이제 아까 배웠잖아요. 아파트를 5억짜리 분양받으면 5억이 과세 표준이죠? 여기다 세율은 몇 프로를 곱해? 1% 그러면 취득세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얼마 나왔죠? 500만 원. 그럼 우리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죠? 6억까지는 1%야. 그러니까 4억짜리도 몇 프로야? 1% 그럼 4백만 원. 1억짜리도 몇 프로다? 1%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이 세율이 중요해요. 항상 시험에서는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 가액에다가 비례세율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그래서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율은 뭐다? 과세 표준이 변동되면 변동되게 곱하는 거야. 소득세.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하는 게 누진세율이다.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용어 정리해요. 자, 여기가 이제 과세 표준이야.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가 세율이야. 자,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과세 표준이 2억이다. 과세 표준이 3억이다. 점점 늘어나네요. 세율은 1%, 2%, 그리고 몇 프로로 간다? 3% 이렇게 세율도 올라가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율은 뭐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누진세율. 그러다 과세 표준이 1억일 때는 1%를 곱하라. 2억일 때는 뭐다? 2억일 때는 몇 프로를 곱하라? 2%를 곱하라. 2% 이렇게. 2억일 때. 그리고 과세 표준이 3억일 때. 3억일 때는 몇 프로를 곱하라? 몇 프로? 3%를 곱하라. 이렇게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일정하게 몇 프로를 곱하라? 1%만. 자, 이거. 아파트를 6억짜리 분양받으면 1%예요. 그래서 1억짜리도 1%. 2억짜리도 1%. 3억짜리도 1%. 이러하게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을까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소독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독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공평하게 과세되는 거죠.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억짜리도 1%, 2억짜리도 1%, 3억짜리도 1% 공평하지가 않잖아.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타과목에서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는 거예요. 역진성. 일정하게 곱하면 뭐다? 역으로. 역진성.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소독이 적은 자든 많은 자든 일정하게 곱한다. 역으로 간다.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 그래. 그건 타법에서 쓰는 용어고 중요한 거는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는 게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인세가 아니라 물세. 물건 가액에다가 일정하게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물세는 결론이 뭐다?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 물세야. 그래서 물건 가액에다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을 곱하세요. 물세. 그래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쓴다? 7번 비례세율. 그 다음 10번 사실주의. 그래서 세법은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2.8%를 과세한다. 이게 사실주의다. 그래서 사실주의가 뭐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과 뭐를 합쳐서 등기를 합쳐서 낸다? 사실주의. 됐어요? 사실주의다. 실질주의다. 그래서 사실주의가 뭐라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불문하고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뭐다? 사실주의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특징 및 성격을 배웠네요. 이번 시간에 포인트는 뭐다? 칠판 봐요. 포인트는 한 장짜리 나와 있잖아요. 이걸 펴야지. 한 장짜리. 이 한 장짜리는 총 눈 프린트예요. 배운 한도 내에서 한 장짜리 딱 보면은 위에 취득세 나왔네. 1번 꼭대기로 들어가요. 배운 대 취득세 1번 꼭대기 두 번째 줄.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와 납세지 과로가 나왔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1번, 2번, 3번, 6번, 8번, 10번은 지방세라고요. 꼭대기. 오른쪽, 4, 5, 7, 9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럼 1번,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럼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어디로 들어간다? 소재지. 물건, 소재지로 가야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하죠?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서 특광도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취득세 누가 걷어가? 소재지, 특별시장이 일반 경비에 사용해. 서울에서, 부산에서 취득했다. 그럼 부산 광역시장, 소재지 광역시장이 일반 경비로 사용합니다. 세종시다. 그럼 세종시죠? 이건 자치시야. 그래서 소재지, 시장이 걷어간다. 경상도에서 취득했다. 누가 걷어가? 소재지, 도지사. 그래서 자치는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심센자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왜? 한 번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항상 납세지와 과세권자는 소재지, 특광도세. 절대로 시군구세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왔다? 세율, 나왔잖아. 가운데 세율은 물세임으로 물건가에게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하죠. 누진 세율이 아니라 가운데 비례세율. 왜 비례세율이야? 옆에 물세, 물건가에게다가 일정하게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물세야, 물세.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활동 단계는 뭐다?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활동.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줄만 알아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 60일. 그러니까 살짝 옆에 신고납부 옆에 60일 적어놔요. 아무 때나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항상 마무리는 뭐다? 이해. 이해를 한 다음에 시간 나면 복습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리면 배운 한도 내에서 괄호 놓기가 있어요. 절대 볼펜으로 괄호 놓기 하면 안 돼요. 연필로. 그래서 자꾸자꾸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수고했습니다.